왼쪽 이대로 두 분 파티 가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 왼쪽 왼쪽 봐주시고요 좋은데요 지금 정말 얼굴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동작들에서 보면 강동원 씨, 성훈 씨 그리고 이민호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변요한 씨가 단연 이것만은 최고다 하는 게 눈빛입니까?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습니까? 눈빛은 단연 눈빛은 변요한 씨가 최고다 저는 미경을 계속 만나고 싶고 잡고 싶고 계속 어제 둘이 보고 싸움했던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데 닿을 듯 말 듯한 감정이 너무 답답해서 사실 예상치도 못했던 장면에서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장면은 울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너무 답답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든 장본인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이제는 눈물 흘리지 않게 두 분 손을 좀 맡아주시겠어요? 손을요 갑자기? 손을요? 어색하시지 왜냐하면 잡고 싶지만 못 잡았던 그 손 이제는 놓지 마시기 바라면서 두 분 이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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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